안녕하십니까 와우 영어의 와주입니다. 처음 해보는 건데요. 그리고 계속 할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이코노미스트를 잡지거든요. 위클리 매거진. 그래서 그걸 보고 한 주 동안 이것저것 보다가 대표 기사를 하나 정해서 쭉 정리해주는 코너예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얘기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주 읽다 보면 대표 기사도 있지만 제가 전체를 다 읽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건 좀 살을 붙여서 그거를 한 주 걸 유학하는 식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 뭐냐면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이런 건 생활용으로 쓰는 거죠. 애들은 기사를 쓸 때 약간 유머하고 가미하는 게 영어적 기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러자 어디 들어가 뭐 하는데 뭐 별일 없어 그랬을 때 Is everything alright? 그랬을 때 Yes, everything is under control 이렇게 하죠. 그죠? 어? 별일 없어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장난친다는 요구입니다. 그죠? Under control. 그죠? 그래서 그 얘기예요. 정부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진다. 그 얘기고 그래서 제목을 읽고 있습니다. The state in the time of the COVID-19 지금 코로나19 이 시기에 국가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과연 얘가 뭘 할까? 그죠? 얼마나 권한이 커질까? 밑에 보시면 Big Government 얘가 이제 키워드죠. 그죠? 그래서 뭐 큰 정본 필요하죠. 뭐 여기서 Fight the pandemic 그 뭐 그 지금 여기 저거 제가 저거 들었죠? Epidemic 뭐냐면요. 그 얘기예요. 처음에 그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이게 Epidemic이었죠? 전염병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여담인데 Endemic 이건 풍토병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그게 대륙을 하나를 덮거나 지금 이제 세계까지 퍼져나갔죠. 그죠? 전 세계 거의 다입니다. 그때 이제 팬데믹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싸워나가기 위해서 Big Government가 필요하대요. 그죠? 그런데 단서는 뭐냐? What matters is 중요한 건 뭐냐면 How it shrinks back again afterwards. 어떻게 애가 다시 오그라들 거냐는 얘기예요. 정보의 힘이 커졌을 때. 그래서 보시면 지금 사진은 그거예요. 개줄을 하나 잡고 있는데 누가 또 개줄을 하나 더 잡고 있죠? 그래서 지금 Big Government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래서 이건 저거 얘기죠? 지금 Big에서 Small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Big Government 이는 저거죠? 뭐냐면 여기 지금 있습니다. Get off my bag 이런 것도 속으로 외워두세요. 그죠? 아 좀 그만 좀 징징거려요. 저리요. 등에서 나와 이러니까. 그지? 아야야야야야. 자 내가 어떻게 다 해줘. 큰 정부고요. 그죠? 아 여기 마이크가 떨어졌네. 제가 아주 조합권 한 개입니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여기죠? Let me Let the free market work. 그래서 free market이 저거죠?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두자. 그래서 정부 역할이 조금 작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ave me alone. 이 세 번째 거예요. 얘 뭐겠습니까? That도. 그죠? 소위 말해서 뭐 Adam Smith's Invisible Hand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Help Daddy. 아빠 도와줘.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스몰이냐 아까 봤던 빅이냐 스몰 가브먼트냐 그죠? 그래서 뭐 그거 논쟁인데요. 그래서 빅하면 저 얘기죠. 결국 맨날 우리 아시죠? 빅 브라더 얘기. 그래서 뭐 그 누가 날 보고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도 말씀드릴 건데 결국 이제 감시 체계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힘이 커지면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2.2조 달러였나요?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으로다가 국민들한테 돈 좀 나눠주고 기업도 도산도 맡기 위해서 기업에다 자금도 풀고 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 그 정부가 했던 많은 정부 프로그램 그죠? 경기부양책 프로그램에 대한 이들이 이제 채권을 찍는 거죠. 국가 채권. 채권을 찍을 때 그 채권에 만기가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다시 그 만기에 대한 상환을 돈을 돌려주겠어요. 이 국채를 산 사람한테. 세금으로 얻어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다 보면 이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그죠? 피라미드 구조. 국민들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 저거라는 얘기죠. 펀즈 스킨. 그 뭐 보면 제가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그 펀즈라는 사람이 사기질을 했던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최초의 얘기를 합니다. 돈 많이 줄 테니까 투자해. 얘가 또 끌어오죠. 돈 많이 줄 테니까 투자해. 그래서 뭐냐면 약간 그 피라미드 스킨과 비슷한데요. 그냥 일종의 저거예요. 아 인베스먼 프라우드. 그래서 보시면 똑같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누가 사고 그걸 또 누구한테 풀고 결국 이들이 다 갚아내고 그래서 정부가 빅감먼트 큰 정부가 되면 마치 펀즈 스킨 혹은 피라미드 스킨처럼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아주 그냥 그 spread like wildfire 그래서 산불처럼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적어드릴게요. 선생인데 I like wildfire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뭔가 하는 게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 보시면 미국도 얼마 전에 그 뭐 그 저 아 레스큐 패키지라고 해서 뭐 구제 자금을 2.2조 달러 정도 추가시켰죠. 패스했죠. 그죠. 저 의회에서 그 다음에 이게 뭐 얘네 GDP의 거의 막 10%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음 그래서 뭐 그 이런 식을 잘 못 이겨내고 쓰러질 기업 같은 데 자금을 지원해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커진 그 정부의 힘이 그죠. 이 모든 걸 다가다 관장할 거야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옛날에 그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고 전쟁 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커진 정부의 권한이 일단 커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이걸 자기가 이렇게 땅따먹이랑 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t has taken ground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taken이죠. 그래서 뭐하냐면 그런 게 수거예요. 그죠. 땅따먹기인데 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to gain ground 그죠. 그래서 뭐하냐면 내가 자기가 차지한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만큼 땅먹은 게 있는데 전쟁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공항 어떤 뭐 그 다음에 뭐 2007년에 레메 브라더스 있던 사태처럼 그렇게 물러가고 물러가고 나서도 자기가 획득한 요 지금 그 권자를 놓지 않으려는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좀 반응을 보면요. 지금 지금 좌측에 있는 분 있죠. 그 뭐 보리시 정슨이라는 분 영국 총리대 프라임 미스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영국에서 이게 영국의 특징이거든요. 좀 덜 개입하자. 그죠. 그 스모그 아웃먼트인데 근데 뭐냐면 이제 그랬더니 좀 난리죠. 왜 왜 왜 우리를 지금 이 상태로 놔두냐. 왜냐하면 지금 이탈리아에서 커져가지고 점점 유럽도 퍼지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 사람 이제 임하늘 맥크론 그죠. 이 사람 보면 이제 신임도 있죠. Approval 레이팅스 그래서 적극 들어가서 법도 통과시켜서 사람도 움직임도 통제하고 뭐 자금도 풀고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신임도가 엄청나게 치솟았답니다. 또 반면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이제 그 뭐야 그 뭐라고 하겠냐면요. 권력 찬탈이라고 하거든요. 좀 줄여볼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파워 그랜 이제 권력을 이 시기를 이용해서 따내려는 거예요. 아까 그 맛 그 아까 땅따기 땅따먹기라 했는데 심하게 하는 거죠. 이 좌측에 있는 양반이 누구냐 하면 빅토로 오버니라는 헝가리 수상인데 그 사람 유명하죠. 그죠. 프리스피치라고 해서 음 언론의 자유도 탄압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번 기회에 이제 기회가 생겼죠. 절대적인 기회가 생겼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옛날에 그 누구처럼 그래서 스테이 스테이퍼브 이메젠시 그죠. 이걸 지금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비상계엄 상태 같은 걸 지금 인데피닛 무기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총리죠. 그래서 빈야민 네타냐우라는 사람인데 양반인데 양반 유명하죠. 뭐 저 부패 지금 뭐 corruption charge 부패 부패가 걸려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재판 같은 상황에서 모면하기로 모면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영국과 프랑스 대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그래요.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죠. 약간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반면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이걸 악용하려는 정치인들도 생겨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역사를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to draw parallels 이게 평행선이에요. 어떤 평행선을 그리는 게 있나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사진 보시면 이게 스페니쉬 플루 그래서 정확히 거의 거의 100년 전입니다. 그죠. 1918, 17 뭐 이런데요. 그래서 근 1억이에요. 100 million 1억 명 정도가 감염도 되고 죽기도 하고 총 숫자가 그런데요. 그래서 이때랑 비교해 보면 이때도 뭐였냐면 저희 초반에 좀 초반에 그랬듯이 지금 뭐 철없는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듯이 정부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정부가 얘기하자 미국의 경우입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사진인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즈음이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연합국 승리로 온단 말이죠. 그때 이 승리를 기념하고 전쟁 끝이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내 남편이 돌아올 거야. 그죠.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관련 기사 보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더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뭐 락다운 그 다음에 셀프 아이소레이션 음 그 다음에 셀프 아이소레이션 이런 거 많이 하잖습니까. 그지? 그래서 이러면서 출산일이 늘어날 거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튼 그래서 그 전쟁 전쟁 승리를 전쟁이 이제 끝으로 가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필라델피아 이제 프레이드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때 정부에서의 하는 얘기죠. 괜찮아 괜찮아. 나가서 즐겨. 그죠. 이유는 뭐냐면 경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엔 철없이. 그죠.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철없다기보다도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아 그죠. 그렇게 그냥 감행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랬죠.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있던 마라톤 대회인데 이게 감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스페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얘기 많이 하죠. Herd Immunity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지금 스웨덴이랑 스웨덴도 이제 돌아섰다고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요. 집단 감염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냐면 인구의 60% 정도가 감염이 되고 나면 그 해당 population 그 대체군에 면역력이 생겨서 이걸 이길 수 있다. 근데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돌아섰고 역사랑 비교해 봤을 때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아 괜찮아 괜찮아 경기가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던 일 그대로 해. 하라고 했다가 결국엔 아까 스페니시플루처럼 엄청난 사상자를 낮췄요. 그죠. 1억 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런틴 코런틴 보시면 또 적어드립니다. 전체 사람 마인세 이렇게 인 코런틴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이거 격리시키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드로우 파랄레오스 그래서 유사점을 더 보시면 이거죠. 첫 번째 저겁니다. 복지국가라는 개념이 나왔다는 얘기. 웰페어 스테이트 이거 책 제목인데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됐는가 그에 대한 책 bread for all 모든 사람이 빵을 먹도록 그죠.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중간으로 가는 거겠죠. 특히 언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항 지금 사진이 공항이고요. 책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전쟁 후에 2차 대전 후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그 한 예가 그거죠. 뉴딜입니다. 여기 지금 FDR이라고 하는데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루즈벨트가 두 명이거든요. 여튼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대공황으로 무너진 미국 경제를 되살리자. 그래서 이제 뉴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베네핏을 풀기 시작하자. 그래서 뭐 미니몸의이지 그래서 최저임금 그 다음에 그때 만들어진 게 소셜 시큐리티라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이때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가 뭐가 되냐면 이제 의식이 생기게 되죠. 힘들었던 시기에 어떤 기억이 오래 박히잖아요. 그러면서 뭐하냐면 정부가 챙겨주는 게 맞아. 이러면서 의식이 생기면서 아까 봐둔 최저임금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인컴 택스 결국 뭐하겠습니까. 이게 소득세죠. 왜 소득세가 필요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폰즈 스킨처럼 이래가 내야지 내가 이걸 하지. 그죠. 패키지를 풀어주죠. 그래서 이제 이 인컴 택스가 합리화되는 거죠. 그죠. 세금 내야지. 그죠. 나라가 우리를 챙겨주지. 됐다. 맞으네요. 아 즐겁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이제 내셔널라이제이션 제트겠죠. 미국인용어니까. 내셔널라이제이션 그래서 뭐냐면 국유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철도 수도 이런 거 있죠. 전기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또 가져올게요. 유틸리티 라고 하거든요. 복수로 가져요. 그래서 공공재 같은 거 있죠. 물, 수도 전 뭐 기차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나라가 나라가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담 저 뒤부터 또 설명드리겠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업끼리 자유경쟁을 해야지 품질 서비스가 좋아지죠. 그죠. 근데 그죠. 그게 내셔널라이제이션의 단점인 뭐 여기서 지금 할 얘기는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뉴딜 그래서 The Welfare State 얘네들이 시작하면서 나온 게 내셔널라이제이션 인컴 텍스 The Welfare State 또 뭐 있었죠. 미니멈 웨이지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아 이제 배경을 좀 드린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커진 점 빅 가브먼트의 문제가 뭐냐면 아 나쁜 습관이 든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여러 명이죠. 그죠. 아 뭐 이렇게 뭐 old habits 이렇게 하시죠. 근데 나쁜 걸로 약간 생활 속담 saying인데요. 바꾸면 bad habits die hard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원래 올드예요. 원래 이거 올드 쓰거든요. 올드 habits 다이 하드인데 오래된 습관이 잘 안 떨어져 뭐 이런 거. 그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근데 여기서 bad habits 들어갑시다. 정부가 이제 이런 습관을 들이다보니까 이 다이 하드 이게 습관이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죠. 뭐로 치다 들으시냐면 autarky 폐쇄 경제라고 그래요. 그죠. 위에 보시면 사진이 있죠. I am entirely self-sufficient 나 완전히 자급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애플도 지금 원래 적어 있었죠. 원래 토요타가 만든 시스템이긴 한데 Just in time 시스템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돌아가죠. 우한에서 이제 그게 생기면서 여기 조달이 중국에서 부품이 조달이 안 되니까 Just in time 뭐냐면요. assembly line 생산라인이 있으면 바로바로 갖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inventory turnover 재고 순환율을 좋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일본의 도요타 회사가 만들었던 건데 지금 미국 거의 모든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그 뭐 음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안 돌아가죠.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supply chain 이게 안 먹히죠.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 대한 불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나쁜 습관이 첫 번째고 그럼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supply chain 도 멀리 글로벌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봤더니 어우 나 옛날에 한번 겪어봤는데 얘 장난 아니야 끔찍해 그러면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한 예로 첫 번째 러시아 보시면 저거 있죠.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메디슨 약 재료가 거의 이 나라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약 수급에도 걱정이 쌓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도 최근에 적어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거든요. impose ban 템포로 일시적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impose temporary ban and on 그죠. 여기다 이렇게 on 뭐 grain 그래서 저거 exporting grain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뭐냐면 그 공무숙출도 이제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재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to stock up on things 그래서 막 사들이니까 뭐냐면 이제 그거를 안 팔면 좋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요가 올라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지니까 혹은 뭐 적국한테는 안 팔려는 시도도 있을 테고요. 그렇고 또 어느 사례로 보면 되죠. 그래서 나라들이 폐쇄된다는 얘기에요. 결국은 오탈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나라가 관리하다 보면 생기는 폐의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폐쇄경제입니다. 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크게 된 정부 큰 정부의 또 하나의 폐의는 보면요.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뭐죠. 애플 페이스북 그래서 얘네들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 뭐라고 하냐면요. 보통 텍 자이언트라고 하고요. 혹은 약자로다가 가 파라고 합니다. 그죠. 뭐죠.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이렇게 하죠. 뭐냐면 얘네 저기 문제잖아요. 모나폴리 그죠. 나라가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셔널 챔피언스 그죠. 국가에서 밀어주는 그 잘나가는 기업들을 밀어주는 바 얘네가 뭐가 되겠습니까. 독점이 되죠. 독점이 없는 게 문제가 많이 되죠. 우리가 만약에 아 한 기업에서만 핸드폰을 사거나 TV를 사게 되면 그 생 상품의 질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죠. 요번에 얼마전 이거 뭐였어요. 이재명 시장님이 하신 그 저거 뭐죠. 배달의 배달의 민족 그죠. 뭐 이런거죠. 독점의 부재가 낫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런 그 어려운 힘든 시기에 커져버린 정부의 힘이 낫는 건 뒤뚱뒤뚱뒤뚱 이상한 자본주의가 양산된다. 자 그런데 나쁜 습관이긴 한데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면 지금 비상사태죠. 그죠. 전세계로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 힘들어하고 하니까 필요하긴 합니다. 사람 동선관리한다든지 핸드폰으로 매일 문자 오시죠. 그죠. 그렇게 한다든지 필요하긴 한데 여기 지금 사진에 보시면 이게 뭔 소리냐면요. 한 예를 들면 아 아까 아까 그 얘기 투 테이크 브라운드 혹은 뭐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미 벌어놓은 권력을 안 놓으려고 한다는 얘기에요. 확장하기 시작하죠. 과거에 9일 났을 때 9-11 그때 뭐하냐면 엔타이 테러리스트 제가 여기 지금 얼굴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로 나눌게요. 테러리스트 나아지겠죠. 레지슬레이션 이렇게 만들거든요. 반테로 지금 법령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그게 연장이 되죠. 여기 보세요. 테러들은 뛰어다녀야 돼요. 테러리스트들은 도망다녀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휴먼 라이스 인권이 취해받죠. 그래서 뭐 트럼프 그죠. 그 보더 컨트롤 그래서 이런 거 다 뭐겠습니까. 멕시코 쪽 국경에다가 담장 만들고 하는 거 뭐겠어요.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알죠. 테러가 당하면서 그죠. 그게 쌓여있죠. 그러면 아 필요해. 유세균전도 관리 필요해요. 우리나라 아무나 맞도록 하면 안 돼. 이런 게 잘 남아서 안 좋은 습관이 연장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사진이 뭐냐면요. 중국 경찰이 이제 강제로 어떤 그 사람들 강제 코런틴 그 뭐 정리시키려고 저거 지금 그런 사진인데요. 아 다행인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한국이 되게 위상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막 이 나라 저 나라 뛰어다니면서 사는 제가 노메 되기 때문에 나가오면 이런 게 아 되게 기대가 됩니다. 한국 위상이 되게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빌게이츠도 전화해서 같이 개발하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처럼 그 완전 그 그 완전 사람들이 이동을 제한해서 이동 제한형 열이고 국경 몽세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하게 하고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게 또 이게 좀 아 좀 사실만 전달하고 싶어서요. 하여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가 성공했죠.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페이크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성공을 했지만 성공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서 그냥 강제로 막혀야지 이게 막을 수 있구나.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어떤 관리감독과 정부의 큰 정부가 결국은 사태의 답이다라는 이상한 선례가 생기면서 이걸 따라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나쁜 습관들 이런 그 국가 동원사 국가힘의 총집합이라는 상황에서 난국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동원된 많은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습관이 뱄을 때 이게 말 나아지겠죠. 하여간 뭐 해서 그 나쁜 습관 중에 최고의 하나가 뭐냐면 사진을 보시다시피 빅빅 브라더입니다. Mass surveillance 그래서 이제 뭐 이건 하나 알려드리면 surveillance camera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CCTV예요. 그래서 근데 대중을 감주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뭐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동성 파악하고 이런 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이제 정부의 이런 빅가블먼트 이거 정부가 커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sunset closes 그죠? 이게 조항이거든요. 법률에 sunset 아시죠? 태양이 뜨면 the sun sets 하죠. 태양이 지면 뭐냐면 어떤 그 사태에 필요한데 썼던 법령이 있을 때 그 사태가 끝나면 그거를 법령을 무력화시키자 이런 조항을 넣거나 혹은 뭐 뭐 스크루트니 그죠? 그래서 뭐 제3자 그래서 뭐 아 3자들이 들어가서 과연 이 지금 아 너무 권력 남용 아니냐 직권 남용 아니냐 이런 것도 지금 관리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지만 가장 그 뭐 이 기사가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강력해지는 국가 있죠? 너무 세지는 국가에 대한 최고의 방어체계는 그죠? 우리 자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는 말은 뭐냐면 아 절대로 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팬데믹 음 여러가지 장치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시민 우리들 몫이란 처음 해봤는데요. 예예예 말쑥 이게 지금 제가 기량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또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 더 나아지겠죠. 말씀도 나아지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유튜브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라더만요. 강의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이제 제가 금요일날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보시면 블로그에 거기도 이제 기사로 정리되어 있기도 한데 그걸 좀 이제 글 읽는 것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영상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그래서 영상으로 하다보면 제가 글로다가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그냥 막 쓰고만 있는 게 인터랙션 느낌도 없고 지금 카메라 보는 게 좀 거시기한데 그래서 매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블로그로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이렇게 영상으로 나갈 거고요. 금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에 제가 그 잡지를 보면서 좋았던 단어들 그래서 뭐 매일 공부하는 5분 단어 매일 공부하는 매일 공부하는 매일 5분 동안 고급진 단어 5분? 뭐 이런 거에 5분 동안 하실 수 있게 출근하실 때 그 다음에 고급진 문법 이런 거에 또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아 구독 한 번 눌러주시고 됐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sofort bible 그래서 zej 5분 동안 하실 수 있게 도 감사합니다.